이른바 이중난방장치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마양태 홍성삼입니다. 개똥철학 시리즈의 영상은 내 영상 시청하시는 분에 따라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두를 놓으면서 보일러 난방까지 놓는 이른바 이중난방장치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둘방의 아궁이온도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라는 영상의 댓글입니다. 댓글의 내용 중에 토글 제작 부분은 집을 짓는 분야이기에 차치하고 질문을 정리하면 1. 구둘난방과 일반 pvc 엑셀 겸용으로 할 예정입니다. 2. 구둘을 놓는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3. 마감은 타일로 할 예정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무료 알림 설정은 땡큐입니다. 구두를 상담하다 보면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중난방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죠. 의미와 뜻은 좋습니다. 구둘방에 불을 못 댈 때를 대비하여 이중으로 준비하는 자세는 그러나 먼저 그렇게 시공하면 안되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관이 어떻게 되었나요? 노가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랫목을 피해 윗목만 엑셀 깔면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다음을 생각해 보시죠. 구둘은 고래뚝에 구둘장을 올려놓는 굴 동굴 같다 하여 굴을 들이다 해서 구둘의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구둘방 바닥 하부는 허당입니다.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공간이 빈 구둘바닥에 보일러를 가동해서 난방을 했을 때 엑셀이 없는 아랫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냉골도 그런 냉골이 없을 것입니다. 여름에도 구둘방에 누워 있으면 방바닥에서 차가움을 느끼는데 일차적으로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엑셀 난방을 시공할 때를 생각해 보시죠. 하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처럼 단열재를 설치하죠. 구둘방에 이중으로 난방장치를 하게 되면 윗목이든 아랫목이든 이 단열재를 넣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단열재가 없는 상태에서 엑셀 난방을 하게 되면 열효율이 온전히 올라올까요? 구둘방 하부는 텅 비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엑셀의 열이 많이 손실될 것입니다. 하부 단열재가 없는 엑셀 난방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엑셀의 재질을 스탠레스로 하면 되지 않나요? 스탠레스도 이런 변형이 나타납니다. 스탠레스관이 변형되어 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방법인 동파이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가장 안정적인 동파이프 재질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동파이프 재질은 다른 소재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설치하는 방법도 일반처럼 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하부에 단열재가 없으니 연료율이 떨어지는 것은 매 한가지죠. 그리고 다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난방을 하게 되면 바닥 미장의 두께가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구둘의 열효율도 떨어지겠죠? 보일러 난방도 열 손실, 구둘 난방도 열 손실, 양쪽 모두 열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설치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구둘을 놓는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둘을 잘못 놓으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봄에도 강원도 소방관 이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구둘 놓는 사람으로서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황토빵 사고라고 검색하면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구둘은 공부하면서 배워서 놓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도 구둘을 시공할 때 항상 주의하면서 점검하고 점검하면서 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둘 시공 내 손으로 하시겠다면 연기 누수 없이 잘 놓으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리고 구둘방 마감은 타일로 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타일하면 이렇게 황토타일을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답은 한지장판입니다. 시공한 한지장판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지장판이 답입니다. 초기 구두를 사용했던 선인들도 돌 위에서 사용할 수 없어 황토를 놓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오면서 한지가 나오게 되어 한지 도배를 하여 생활한 것이고요. 그런데 황토를 시공하여 다시 돌의 소재인 타일을 깐다면 어디로 가려고 하시나요? 타일의 소재는 자연의 소재인가요? 파손, 훼손 등으로 수리는 쉬울까요? 그리고 타일을 시공할 때 생황토로 붙일 수 있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만든 구둘방이 시멘트나 다른 접착제가 참가된 소재를 바닥에 사용하게 되면 과연 건강을 위해서 한 것일까요? 제발 구둘방 마감은 이렇게 직접 만든 찹쌀풀을 이용하여 한지로 마감해 주세요. 결론입니다. 구둘의 이중난방 하지 마세요. 구둘은 공부하면서 놓는 것이 아닙니다. 구둘방 마감은 한지 장판입니다. 라고 결론 내고 싶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